안녕하세요. 이보호터지는 영어 쩡샘입니다. 뒤에 by 어쩌구가 있건 없건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과거 분사의 느낌을 살펴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과거 분사 앞에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를 넣어서 의미를 좀 다양하게 확장해 볼게요. 첫번째 명사 넣어보겠습니다. This animal is fat. 원래 feed라는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Fat. 과거 분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The animal is fat. 근데 여기 이 과거 분사 앞에 명사를 넣어서 좀 문장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grass를 먹인 동물 하면 이 grass라는 명사를 fed 앞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This animal is grass fed. 자, 이 문장들을 쭉 볼게요. I'm fed up. 음식을 목구멍 끝까지, up까지 다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지겨워. 요 fat 과거 분사 앞에 명사를 쭉 넣어봤어요. This beef is grass fed. 이 소고기는 grass를 먹인 거야. This meat is grain fed. 이 고기는 곡식을 먹인 거야. This veal is milk fed. 이 송아지 고기는 우유를 먹인 거야. This infant is breast milk fed. 얘는 모유 수유를 한 애야. 다음 문장에 과거 분사 느낌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웃백 스테이크 레스토랑트 관련 영상이거든요. All of our beef. 우리 가게 소고기는요. grain fed. 다 곡식을 먹인 거고요. aged to perfection. 완벽하게 숙성이 되었고요. hand trimmed. 손으로 다 손질을 해가지고 grilled. 그렇게 구워졌다라고 합니다. grain fed. aged. hand trimmed. grilled. 전부 다 과거 분사예요. All of our beef is grain fed. aged to perfection. hand trimmed. and then grilled to order in our restaurants. grain fed. age to perfection. hand trimmed. grain fed. age to perfection. hand trimmed. All of our beef is grain fed. age to perfection. hand trimmed. and then grilled to order in our restaurants. 위치만 조금 조심해 주세요. 과거 분사에 앞에 갖다 집어넣어서 과거 분사의 의미를 좀 더 미닝불하게 만드는 것.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제가 문장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줄줄줄줄 길게 길게 늘어진 문장이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 수동태의 문장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듣고요. 과거 분사의 감각을 살려서 원어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짧고 간결하게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 집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This home was built by volunteers.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수동태를 읽고요. 정말 살아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volunteers라는 명사를 과거 분사 앞으로 가져옵니다. 주의하실 건 volunteer 이 명사가 더 이상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volunteers 복수형으로 만들지 않아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volunteer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This home was volunteer built. 또는 봉사자가 지은 집. 이렇게 한 구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봉사자들이 지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요. This is a volunteer built home. This is a volunteer built home.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 잡지는 학생들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 운영이 된다. 제가 길게 길게 쭉쭉 말해 볼게요. 바꿔주세요. This magazine is run by students. 이거보다 좋은 문장. This magazine is student run. This magazine is student run. 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매거진. This is a student run magazine. 애완동물들이 사용하는 변기 있잖아요. Little box.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This little box is used by cats. 이제 듣자마자 싫죠. 그런데 다시 cat, 그 명사를 used 앞으로 끌어와서 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is is a cat used little box. 이건 고양이가 사용하는 변기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거 고양이가 사용하는 변기야. 이렇게 말하지. 이 변기는 고양이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 문장 별로예요. 다시요. 제가 줄줄 말해 볼게요. 나는 내 딸에게 아이들에 의해서 가장 원함을 받는 장난감을 사주기를 원했다. 진짜 이상하죠. 이걸 그대로 영어로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말 문장이 이상했듯이 영어로도 어색한 거예요. 과거분사 wanted 앞에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그걸 그대로 갖다 넣어줄게요. I wanted to buy my daughter 어떤 장난감이요? The most child wanted toy 진짜 간단해졌죠. I wanted to buy my daughter the most child wanted toy 또 주의할 것 children 아니고 단수형 child로 써주세요. 그들은 전쟁에 의해서 전투에 의해서 단단해진 군사들이야. They are soldiers 어떤 soldiers이냐면요. 이렇게 줄줄 풀어 쓴 거예요. Who are hardened by battles Who are hardened by battles 그렇게 말고 They are better hardened They are better hardened soldiers 자, 이번에는 과거분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보겠습니다. He is read 원래 read라는 읽다 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He is read 그는 어떤 상태인데요? 읽기가 완료된 상태 여기에다가 앞에 부사를 넣어볼게요. 그는 정말 박식해 걔 많이 읽었어. He is well read 걔는 교육을 잘 받았어. He is educated He is educated 그런데 잘 받았어. He is well educated 이 나무들은 공간을 쭉 뒀어요. 스페이스 공간을 두다 거리를 두다 라는 동사를 갖고 와서요. The trees are spaced 그런데 널찍널찍하게 공간을 뒀대요. The trees are widely spaced The trees are widely spaced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형용사 부사를 과거분사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거 자, 제가 한국말로 들으면 영어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 말과 우리 말과 그 위치가 똑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 선생님은 잘 알려졌다. 유명하다. The teacher is 알다 알다 know의 과거분사 known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잘 알려졌다라고 하니까 The teacher is well known. 자, 비슷하게요. 그의 아이는 정말 행동을 잘해. 행동이 올바라. His child 행동하다 라는 behave 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과거분사 갖고 와요. His child is 그런데 행동을 잘한다고 하니까 His child is well behaved 그건 가장 필요했던 개혁입니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감각 그대로 넣습니다. 그건 This is 개혁이야. reform 할 건데요. 정말 많이 필요했던 필요하다 라는 동사 need 있죠? 그거 그냥 과거분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필요했대요. This is much needed reform 이 노래는 최근에 완성되었어. This song is 완성되다 끝나다 finished 동사 있습니다. 과거분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완성된 상태야. This song is finished 최근에 끝났대잖아요. This song is recently finished 이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 This is a newly formed department. This is a newly formed department. 그의 에세이는 정말 둥글둥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His essay is round 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rounded 갖고 오겠습니다. 잘 둥글둥글 다 포함하고 있다. His essay is well rounded. His essay is well rounded. His essay is well rounded. 그리고 확장해서 연습하기 과거분사 기본 개념 잡기 그리고 확장해서 연습하기 이렇게 총 4편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거의 마무리 편인데요. 이렇게 쪼가리로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 내가 어떻게 구별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 같이 연습할게요. 간단한 문장에서는 현재 분사 능동 진행 과거분사 수동 완료 쉽게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수식어가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습하면서 입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